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두고 또 민주당이 되도 않는 생트집을 잡고 나서는 추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서 이루어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전쟁을 벌인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선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지배에 면제부를 준하라며 우리나라가 용서하면 되는 문제를 여태껏 용서를 강요해서 양국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말인가 양국관계 악화의 원인을 일본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로 돌리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 대변인 노릇까지 하고 있는 민주당이 감히 어디서 저따위 소리를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대고 있습니다. 박용진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속보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무슨 일본 총리 국빈 방문 중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인 줄 알았다며 일본 총리의 망언이라 비판해도 모자랄 지경의 이 발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첫날에 나온 언론 인터뷰 맞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 못 받아들여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쏟아냈다며 이는 전후 맥락을 모두 삭제하고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까지 자의적으로 편집한 매우 심각한 왜곡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전문을 보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한일 외교관계가 절대적 무조건과 같은 정치적 주장에 갇혀서 극단적인 대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음을 잘 알 수 있다며 오늘 쏟아진 일부 언론들의 기사 제목들은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크게 왜곡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이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정국들은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할 길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100년 전 일어난 일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어떤 일을 절대로 할 수 없고 무조건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는 관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적인 선에서 정론을 말한 겁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략 전쟁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냈습니다. 경술 국치와 연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1차 대전 때 독일의 침략으로 프랑스와 벨기에는 국토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점령당했습니다. 독가스를 살포하며 참호전을 치두느라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벨기에는 루벵 대학과 도서관이 파괴당하고 학살 범죄를 당하는 등 특히 참혹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한창 일제강점기였던 2차 대전 때에는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전국토가 점령당하고 인력의 강제 동원과 자원수탈, 학살 등 전쟁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은 침략전쟁으로부터 불과 한 세기가 지나지 않은 지금 안보면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통해 경제면에서는 유럽연합 이유를 통해서 상호협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편한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상호간의 국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서유럽 자유세계의 상호협력을 예로 들어서 우리와 일본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로서 구원을 털고 협력관계로 나아가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일본 또한 과거 궁극주의 시절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전후 세대가 이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 또한 1957년생으로 식민지배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 책임에 연저하듯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걸 또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관계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식의 논리라면 좌파들 민주당 논리라면 몽골이라든지 왜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사 사과하라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당장 일제시대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 전국토가 유린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게 제대로 민주당이 6.25전쟁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말이나 한 마디 제대로 합니까? 오늘날까지도 핵과 미사일 개발로 우리를 지금 실질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 대해서 침묵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감히 요따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난 행동에 대한 통절한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은 전후 역대 내각이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역대 내각이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사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일본 내각도 이런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포스 인터뷰는 여기에 부합합니다. 그간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평행선을 긋고 있던 한일관계에 있어서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에는 우리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다. 결단이 필요한 문제로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지를 통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되며 늦출 수가 없는 일이다.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김대중이 일본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 니들 김대중이는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는 겁니까? 아무튼 저 인가들 하는 짓들이 이래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전세 사기 책임론, 나아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까지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자 국면 전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에 맞춰서 반일모리로 국익을 훼손하는 정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중 한국형 핵공유를 비롯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동맹이 보다 한 차원 높아지는 성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대통령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외교 행보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 민주당은 당장 해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